네,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영민바리스타와 함께하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변동성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흐름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을까요? 내일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추총도 중요한데 결국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PC 지표 발표가 내일 또 밤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반기 말이 되고 있잖아요. 보통 반기 말이 되면 상반기에 수익을 확장을 좀 지어야 되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또 하반기 때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새롭게 포트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는데 반기 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중에 정말 조석으로 이게 지금 수급이 오전에는 2차 전지 움직였다가 또 반도체 종목들 반등 들어오는 듯 하다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움직이고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 나오고 정말 빠르게 이게 순환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제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특징적인 흐름들 키워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키워드 아마 오늘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얘기 들으셨을 텐데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틀 전에 엔비디아 주가 지금 장중에 11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시라 이랬잖아요. 네. 마찬가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131달러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매수하시면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저는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숫자에 대한 거 이게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아무리 지금 제가 오전에도 여러 번 뜯어봤거든요. 아무리 뜯어봐도 실적이 미스난 거 전혀 없고 향후 가이던스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어제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시티 증권의 리포트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시티 증권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고 있어요. 175달러까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시티 증권이 다음 분기 미국은 해계 분기가 이번에 발표한 게 3분기예요. 우리는 2분기지만. 그래서 다음 분기는 이제 4분기 해계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건데 8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티 그룹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가 175달러인데 그 175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8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제시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74억 불에서 78억 불 정도로 이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시간의 시장에서 좀 빠졌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142달러는 오늘 종가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7%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딱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경 쓰이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FCF라고 하는데요. 프리 캐시플로우. 인여 현금 흐름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치 않다. 결국 반도체는 기간 산업이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누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HBM과 관련된 이제 경쟁 그리고 지금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D램이나 랜더와 관련된 이제 경쟁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식의 우려 때문이라면 뭐 주가가 충분히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도 굉장히 좀 잘 벌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까지는 감산을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만 점유율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메모리 쪽도 굉장히 좀 좋고 특히 HBM 쪽은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현금 흐름을 자본 지출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받은 거 반도체 협황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딱 이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면 뭐 더할 나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간다.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조금 나눴어요. 실제로 이제 매그네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과 뭐 구글 뭐 이런 종목들 일곱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일곱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 나스닥 랠리에서 이제 소외된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플이 소외됐었다가 최근에 엄청난 이제 배당과 사실상 이제 애플 아이폰에도 이제 AI를 탑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도 이제 지금 신고가 랠리에 편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리비안이었죠. 폭스바겐에서 지금 7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안 주가가 20%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살아남는 이제 전기차 기업은 결국 테슬라가 될 거라고 보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지금 양극재 관련돼서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강물 가격 여전히 지금 뒷걸음질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 실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뭐 배터리 셀 기업들과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쇼커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반영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함과 동시에 불확실성 해소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논리가 이제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 이제 반등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섹터별로 차별적인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기 말이 다가고 있잖아요. 상반기 내내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약간 이제 고가권 차익 매물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준비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 이런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반기말 효과.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말 효과를 감안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무료 공개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RTOGN이 오늘 지금 30만 원 거의 직전까지 갔었고 급등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종 전체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반기말 또 7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는 지금의 급락이 매수 기회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추이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지금이 가장 싸다. 이 말이 되기에 딱 꽂히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볼까요? 네.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 일맥 상통하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환율 상투에 배팅을 하겠다. 결국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환율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달러인 환율이 또다시 지금 160을 넘어갔고 유럽은 이제 프랑스 조기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유로와 같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달러인덱스가 지금 105를 넘어서 또 106까지 가려고 하는데 원달러 환율 가만히 보시면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항상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음봉 조정을 받으면서 1390원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환당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면서 1390원은 무조건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의 상단은 저는 139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조기 총선은 이번 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될 거라고 보고 달러인 환율도 이제 160 찍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직전에 160까지 찍고 155 정도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의 하락 흐름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배팅을 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가장 강하게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업종이 과연 어디인가를 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상반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꼭 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에 따라서 제가 오늘 오후짱 원샷 스페셜 종목들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부터는 환율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이에 따른 좀 공략해봐야 할 공략주 원샷 스페셜 종목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도 리뷰한 SK하이닉스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후에 급락 이후에 시가보다는 지금 그래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조정을 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좀 담아보는 계기로 삼아볼 것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매수 귀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SK하이닉스 지금은 1%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23만 9천 원 오늘 초반에 빠르게 상승전환까지 좀 했었거든요. 최저점이 마이너스 4% 오늘 고점이 플러스 1% 정도였으니까 오늘도 거의 한 5% 가까운 진폭이 나타날 정도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오히려 경쟁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2분기 때 SK하이닉스는 저는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컨셋은 거의 한 5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6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D램도 좋고 특히 랜드 쪽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HBM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HBM3 이 8단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지금 공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2분기 때 어느 정도 실적 반영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기 목표가 30만 원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26만 원 단기, 30만 원 중장기 그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6월 20일에 편입했던 D&D 파마텍인데요. 오늘 장중에 20%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윗고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7%대 상승이지만 지금 가격으로만 보면 매수가를 밑돌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D&D 파마텍이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2만 5천 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복수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두 번, 세 번째 소개해드렸는데 또 손절인가? 라는 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저점이 2만 5천 100 원이에요. 어쨌든 손절가 터치를 안 하고 오늘 호재성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20% 급등하는 아주 강한 상승 파동이 한 번 만들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저께 시장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중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인 게 거의 5억 명에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어저께 펩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D&D 파마텍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인셉션이라고 하는 AI 솔루션 이 진영에 D&D 파마텍의 자회사가 포함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오버시팅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어쨌든 바닥을 아주 강하게 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서 지금 어찌 보면 매물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 3만 원대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저점만 확인이 되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3만 3천 원 정도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적합한 공략도 오늘 좀 가능해 보이니까 비만 치료제 그리고 AI 솔루션 이런 재료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올랐던 D&D 파마텍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율이 떨어졌을 때 공략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 원샷 스페셜로 들고 오셨을까요?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좀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를 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만 8,800원 현재가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종목이 워낙 주가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어서 제가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량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과연 또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되는지 논리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펩타이드 기반의 융합바이오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펩트론이 지금 주가가 4만 4천 원 넘어서면서 거의 전고점 최고가 근처까지 달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16% 정도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펩트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만치료제 특히 약물 지속 플랫폼 스마트 대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를 일주일 제형을 지금 한 달 또는 두 달 제형으로 바꾸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이백도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에 다중표적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영국의 제약기업하고 MTA MTA는 물질 이전 계약이거든요. 어찌 보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TA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2022년까지 뭔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진척이 없다가 작년 6월 달부터 미팅이 재개되면서 지금까지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펩트론 얘기를 좀 드리는데 펩트론도 작년에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왜 기술 이전 계약이 안 나오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중간중간에 굴곡을 거치긴 했었거든요. MTA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기술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한 검증도 있어야 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특히 또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MTA 계약 체결되고 나서 기술 이전까지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약물 지속 플랫폼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벡 같은 이런 소형주도 이런 플랫폼 기반의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건 뇌혈관 장벽 우리가 BBB라고 하거든요. 이 뇌혈관 장벽과 관련된 투과 전달체 NIPPP, TPP, BBB, BBB 셔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장벽 때문에 약물을 집어넣어도 그 혈관 장벽을 못 뚫으면 뇌로 약물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알차이머 치료제들이 막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BBB 셔틀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도 나이벡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1천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만 7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벡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제약바이오, 제약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만 3천 5백, 23만 5천 원의 현재가로 휴제리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제메디톡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6월에 또 미국 ITC의 소송 결과, 예비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휴제류가는 급등을 했었고 메디톡스는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메디톡스가 수출과 관련된 또 호재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아주 강한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졌거든요. 휴제류는 제가 아까 환율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원달 난율이 1,390원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최근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각각 받고 있는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고환율의 수혜를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도 현대차가 지금 막 신고가 치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도 결국에는 고환율의 수혜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휴제도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수혜를 당연히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1월 달에 총 1,5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그 자사주 매입한 걸 단순히 매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소각을 해야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숫자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주 친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도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고 올해도 이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순 현금만 3,80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매입 소각, 매입 소각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환율 얘기 계속해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하반기 때부터 원달러 환율이 1,390원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 가장 좀 빠르게 수급 심리가 호전되는 게 이런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실적이 빠르게 좀 성장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런 성장 섹터 종목군들이 환율 하락에 가장 좀 대표적인 수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슈젤은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2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1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슈젤이었습니다. 고환율 수혜와 더불어서 환율이 하락했을 때도 오를 수 있다라고도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